네 반갑습니다 썸타다 김선희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아우디 차량 중에서 이렇게 평가가 좋은 차량을 처음 봅니다 정말 극찬에 극찬 밖에 없는 차량 아우디 Q7 차량 함께 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썸타다 김선희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아우디 Q7 차량이고요 꽈뜨로기 때문에 사륜 상시 사륜이 가능한 차량이고 눈길이나 빗길에서도 정말 안전한 주행을 책임져주는 그런 차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차량은 정말 평가가 너무나도 좋은 차량이기 때문에 차량을 딱 타시면 정말 만족스러우실 거예요 거기에다가 경정비까지 모두 다 마친 차량 일단 차량의 상세 프로필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최초 등록률은 2011년 07월식입니다 지금 현재 주행거리는 약 16만km대를 유지 중에 있고요 사고 유무는 완전 무사고 노유 부분도 특이사항이 없는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 썸타다가 준비한 가격은 1000만원대로 준비를 했고요 해당 차량의 상세 등급은 아우디 Q7 3.0TDI 꽈뜨로 등급의 차량입니다 네 차량 보시기 전에 앞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차량 외관 보시죠 네 일단 차량의 전면부의 모습을 보시면 정말 웅장합니다 이 Q7 차량이 오히려 신형 디자인보다 구형 디자인을 찾으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정도로 아우디 Q7 구형 디자인은 정말 잘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면부에 저 크롬으로 마감이 된 세로 그릴 뒤에 가로 그릴로 또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는데 벌집 모양이죠 이 벌집 모양 그릴이 상당히 좀 웅장하고 차량이 좀 촘촘해 보이면서 튼튼해 보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차량의 라이트 및 하단부에 안개등까지 깨짐이나 돌티 현상 없이 정말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본내 후드나 전면 유리에도 돌티 현상이 일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 차주분께서 정말 병적 관리를 해주셨던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차량의 상태는 정말 최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량의 측면으로 가서 측면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차량의 측면의 모습을 보시기 전에 이 차량을 실제 주행하고 계시는 오너분들의 평가를 한번 보실게요 매우 좋습니다 승차감이 좋고 묵직하게 앙정감이 있는 명차입니다 연비도 생각보다 좋고 승차감, 디자인 모든 면에서 만족하면서 타고 있습니다 내생에 만난 차 중에서 가장 질리지 않고 만족스러운 차는 이 차가 처음이다 아우디의 평가 아우디 차량 중에서 이 정도로 평가를 받는 차량은 사실 전무후무할 정도로 이 차량의 평가가 상당히 좀 후한 것 같고요 에어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차량의 승차감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큰 이점을 가져갈 수 있는 차량입니다 일단 차량의 측면을 보시면 풀 사이즈의 SUV답게 정말 웅장한 모습을 갖추고 있고요 이 후면부의 C필러 라인도 정말 길게 빠져서 뒤에도 상당히 개방감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이 차량 사이드 스텝까지 장착이 추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을 타고 내리실 때 정말 편안하게 오르고 내리실 수 있고요 온 가족이 좀 편안하게 오르고 내릴 수 있는 차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량의 후면으로 와서 후면 보여드릴게요 네 차량의 후면부로 왔습니다 후면의 모습을 보시면은 리어램프가 2011년식의 스타일이라고 믿겨지지 않을 만큼 정말 디자인적으로 잘 뽑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후면부에 Q7 3.0 TDI 꽈뜨로 레터링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는 모습 상시 4륜을 지원하는 차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렁크는 당연히 전동 트렁크로 이루어져 있고요 트렁크도 관리를 상당히 커버까지 씌울 만큼 정말 관리를 꼼꼼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 거기에다가 하단부에는 보습기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차량 관리하시기에 너무나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차량 풀사이즈의 SUV 때문에 차박 캠핑 전부 다 너무나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저희 썸타다가 준비한 가격은 얼마일까요? 이 차량 천만원대로 만나보기는 쉬운데 이 정도로 정비가 잘 되어 있는 차량은 사실 좀 구하기 힘드실 것 같아요 저희 썸타다가 준비한 가격은 1750만원 1750만원에 해당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차량 실내도 정말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된 차량이고요 바로 실내 보여드릴게요 네 차량이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차량의 실내를 보시면 Q7 상당히 가격대가 많이 나가는 1억 이상 호가하는 SUV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내 인테리어도 상당히 고급스럽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도어 쪽의 옵션을 보시면 메모리 시트 1단 2단이 들어가 있고요 트렁크 개폐 버튼과 윈도우 스위치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이외에 좀 카본으로 직접 다일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꾸며놓으신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차량이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실내에서는 정말 쾌적한 향기가 좀 나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상단에서부터 옵션을 보실게요 파노라마 썬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좀 개방감이 좋은 썬루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하단부에 보시면은 대형 디스플레이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하는 또는 애플 카플레이를 지원하는 모니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선으로 연결을 해주면 핸드폰의 화면이 이 모니터에 전시가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그 하단부에는 아우디 순정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는데 이 보시면은 에어 선스펜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말 승차감이 좋은 대형 SUV라고 보시면 됩니다 후방 카메라의 모습도 선명하게 나오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차량을 좀 많이 꾸며놨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게 이 기어박스 쪽을 보시면 전부 다 카본으로 좀 마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우디 특유의 우드톤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카본으로 좀 마감을 해놓는데 상당히 좀 잘 해놓으신 것 같습니다 하이패스 단말기도 하단부에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또 이 상단 위에 보시면은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싸제로 이렇게 설치해 놓으신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핸들은 정말 까짐 없이 너무나도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핸들의 무게감도 좀 상당히 묵직한 편이기 때문에 고속 주행을 하실 때도 떨림 없이 주행을 참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차량이 2열로 가서 바로 2열 보여드릴게요 네 차량이 2열로 왔습니다 2열에 딱 앉았을 때는 풀사이즈 SUV의 장점을 최대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파노라마 선루퍼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개방감이 좋고요 또 이 2열 시트를 제가 이렇게 등받이를 직접 조절할 수가 있어서 편안한 세팅으로 이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뒤를 위해서 또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 다양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시트 포지션까지 갖추어져 있고요 또 이렇게 프라이버시 커튼까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걸쳐 놓으시면 또 상당히 햇빛을 막을 수 있는 좋은 기능을 하죠 거기에다가 워크인 시트까지 들어가 있어서 1열 시트를 이렇게 직접 제어할 수 있는 모습까지 보실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이 아우디 Q7 정말 외관에서부터 포스가 풀풀 넘치는데요 차량이 밖에 나가서 가격 설명 다시 한번 도와드릴게요 네 차량은 잘 보셨을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아우디의 Q7 정말 오일류 같은 경정비가 전부 다 되어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 터보까지 교체가 된 모델입니다 터보는 성능 보증이 안 되고 수리 비용까지 비싸기 때문에 고장이 나면 좀 많이 난감하긴 한데요 터보까지 신품으로 교체가 되어 있는 이 차량 정말 합리적인 가격으로 준비했습니다 1750만원 1750만원에 해당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차량에 대한 문의는 상단위의 번호로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리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하단보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까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썸타다 김선희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